원주시 의회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다른 곳에 없는 특별한 항목이 있습니다. 의장과 부의장, 각 상임위원장 등 모두 6명이 소외계층 신문보내기라는 동일한 명목으로 같은 날 개좌이체로 총 610만 원을 쓴 겁니다. 이재용 의장이 가장 많은 178만 원, 최미옥 부의장은 120만 원, 각 상임위원장들은 78만 원씩입니다. 언론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신문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어 여기에 일종의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의장단 개인이 아니라 원주시의회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. 생색내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복지사업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합니다. 지금처럼 집행하면 효과가 좋아도 사업비 증액이 불가능하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도 불가능합니다. 업무 추진비로 생색내는 곳은 또 있습니다. 경조사비입니다. 법령상 소속 직원이나 업무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5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7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지급된 경조사비만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. 이렇게 업무 추진비로 직원들에게 생색을 내지만 돌려받을 때는 본인에게 돌아갑니다. 원주시의 한 간부 인사는 7월부터 9월까지 경조사비 명목으로 업무 추진비 85만 원을 지출했는데 10월에 있었던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로 결혼 소식을 알려 뒷말을 낳기도 했습니다. 업무 추진비로 뿌린 시, 현금으로 회수한 셈입니다. 이게 증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불투명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 집행에 있어서 경조사비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내 돈으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경조사비와 기부까지 업무 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